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여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건면하는 메시지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이단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던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초대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하신 그 재림의 신앙을 굳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이 맞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그 틈을 타고 이단들과 또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거 어리석은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재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력과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살도록 부추겼던 것이 바로 그 이단의 세력들이었어요. 이러한 이단의 위협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경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1절에서 베드로가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그 어떤 보배로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석과 같은 분, 보배로운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묵상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아버지의 암 진단을 받으시고 처음 병원에 입실했던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두려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인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그 병상에 누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병실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에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13,195명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자의 숫자입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호흡은 있고 숨은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만 3천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살아야 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입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소유하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소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로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연약함에 무너지기 쉬운 타락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행하기 좋은 그대로,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거짓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는 아빠가 될 거야. 가정에서 짜증내지 않는 남편이 될 거야. 그렇게 굳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나는 감정, 때로는 짜증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화내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이 얼굴로 행동으로 그대로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또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좌절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이 더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그 좌절이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 안에 소망이 없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 내 노력으로 내 성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경건함, 예수님의 의로움.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됐다고 믿는 것이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소망이 되게 되었습니다. 5절과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내 본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곧바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하게 넘쳐나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가당한 말일까요? 우리 본성의 모습, 우리 육신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면 흡족하기는 커녕,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좌절하고 고민할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소유한 자, 날마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흡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기에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 너의 경건과 너의 의와 너의 덕과 너의 믿음과 너의 절제와 너의 인내와 경건과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과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유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게 하시는 오늘 그 주님, 우리가 더욱 힘써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가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이단 거짓 교리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후소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13절, 14절에 이 진리가 너희 안에 계속 생각나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연고프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나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긴다. 14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이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게 하고 싶어. 항상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아. 어느 때나 이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싶어.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 항상 기억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날마다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16절, 18절까지 자신이 경험한 아주 놀라운 경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빛에 둘러싸여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시는 자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진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변화산 사건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의 주로,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보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와 확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냐 자신이 눈으로 본 그 놀라운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것 신앙적으로 체험한 것을 맹신하거나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그 주님이 보배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좌절이오 절망뿐이오나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경건의 하나님 그 본체가 되시고 거룩의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본성대로가 아니오.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오. 방탕한 삶의 모습대로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토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토의 성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크리스토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간증이 풍성한 오늘 한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등불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진리의 말씀의 등불로 내 심령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 혹은 신앙적인 체험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내 신앙의 경험 하나님 신앙적인 체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순종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은혜의 간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신명의 증풀이 된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명을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끝아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우리의 신명과 주님의 온전한 말씀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맹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맹신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잊지 않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반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진리의 무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